30만 6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J그룹입니다. SJ그룹의 테마는 의류 브랜드 패션 슬래시 의류이 있습니다. SJ그룹은 동사는 2008년 3월 설립되었으며 의류 및 자파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2008년 칸골 모자 독점 수입 판매를 시작으로 2011년 칸골 브랜드 마스터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으며 2018년 종속회사 SJ키즈에서 칸골키즈를 런칭하여 주요 백화점에서 유아동 모자, 가방, 의류 판매를 시작 자체 개발한 패션 편집 브랜드 엘리콘티 더 콘트와 공간 플랫폼 LCDC 솔를 전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모자, 가방, 의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토털 패션 브랜드 회사로 영국의 칸골, 헬렌 카민스키, 부디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 유통,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임 대시 2008년 3월 주 스페셜 조인트 그룹으로 설립된 후 2017년 2월 9. SJ그룹 및 2018년 7월 주 SJ글로벌 INC 흡수 합병 후 2019년 11월 코스닥 상장함 대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품을 직접 디자인, 생산할 수 있어 자체 제품을 마카오, 중국, 홍콩 등에 판매 중이며 향후 영국, 이탈리아 등의 수출 예정임 재무 대시 패션 산업의 회복으로 칸골, 헬렌 카민스키, 칸골 키즈 등의 의류 및 자파 등의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헬렌 카민스키의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 칸골 키즈 성장세에 따른 매장 확대 및 슈즈 제품 라인업, 신규 브랜드 페나메 런칭 및 플래그 딥스토어 오픈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SJ그룹의 시가 총액은 1,60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SJ그룹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70위입니다. SJ그룹의 상장 주식수는 986만 5,828주입니다. SJ그룹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J그룹의 퍼은 5.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만 6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2.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1.33배, 1만 2,2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3만 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4번지억원, 180억원, 29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1번지억원, 156억원, 232억원입니다. SJ그룹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3번지 40%이고 유보율은 2,049.0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J그룹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600원보다 3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6,1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J그룹의 종가는 16,300원이며 주가가 SJ그룹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J그룹의 종가는 16,300원이며 주가가 SJ그룹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SJ그룹은 거래량 8,20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244주, 키움증권에서 816주, 부국에서 721주, 다울투자증권에서 500주, 하위증권에서 46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66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53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20주, NH투자증권에서 747주, 삼성에서 64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55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의류 브랜드 관련주 SJ그룹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